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9.23 버전의 두 번째 1티어 덱으로 이제 바다 요술사 조합을 좀 알아볼 건데요 어제는 포식자 조합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포식자 조합이랑 바다 요술사 조합 이렇게 둘이서 거의 뭐 그냥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 둘이서 거의 지금 뭐 한 7,80% 정도 점유율을 먹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바다 요술사 덱이 좋아진 이유는 이번 패치로 바다랑 파수꾼 시너지 자체가 버프를 먹었고요 거기에 바다 요술사 덱에 필수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도 있는 유닛들로 르블랑, 신드라, 쓰레시, 노틸러스, 탈리아, 말파이트, 타릭 이렇게 많은 유닛들이 전부 다 같이 버프를 먹었으니까 사실 1티어 덱으로 뜰 거라는 건 거의 뭐 기정 사실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블라디미르는 좀 너프를 먹었는데 어차피 육요술사를 갈 게 아니라면 최종 조합에 블라디가 안 들어가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아 그리고 브랜드가 원래는 이번에 패치노트에서 버프를 받았었는데요 바다 요술사 덱이 너무 세다고 하픽스로 브랜드가 좀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랜드 만화통이 85에서 90으로 늘어났고 데미지도 약간 좀 줄었는데요 일단 얘네 말로는 대략 17% 정도 브랜드의 데미지 기대값이 하픽스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보시면 된다네요 밸런스 조절보다 이미 알려진 버그들이나 좀 하픽스로 고치지 뭐 아무튼간에 일단 하픽스를 먹었으니까 변동사항이 있나 좀 제가 봤는데요 바다 요술사 덱은 뭐 그냥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다 요술사 덱의 빌드업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6렙을 찍기 전에는 그냥 숲드루이드 요술사 쪽이나 바다 요술사 쪽 유닛으로 빌드업을 좀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각이 좀 안 나온다면 그냥 대충 이성 붙는 거 아무거나 넣으면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6렙 이전의 조합들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6렙을 찍게 되면 일단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숲드루이드 요술사나 바다 요술사가 있습니다 먼저 숲드루이드 요술사 조합부터 알아보자면 요런 식으로 이제 숲드루이드에 2바다와 3요술사를 같이 챙겨주는 게 정석이고요 노틸러스 자리에는 그냥 쓰레시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블라디미르를 앞으로 뺀 다음에 3요술사 효과를 받는 탈리아를 넣으셔도 됩니다 뭐 아니면은 그냥 대충 1코짜리 이성 붙은 거 아무거나 그냥 넣으셔도 되니까 그냥 저 자리는 공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적당히 챙겨주세요 다음으로는 바다 요술사 조합인데 보시다시피 시너지가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앞라인이 굉장히 튼튼하고요 6렙에 말파이트를 못 드셨다면 역시 블라디미르를 앞으로 빼신 다음 맵이 돼지 속성으로 걸렸다면 키아나를 넣어서 2대지를 받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3요술사 효과를 받는 르블랑 베이가 브랜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더 넣어주셔도 되고 뭐 그것도 아니면 대충 1코짜리 이성 붙은 거 아무거나 그냥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7렙을 찍게 되시면 6렙이랑 똑같은 선택지에다가 3요술사를 챙길 건지 아니면 6요술사를 챙길 건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데요 먼저 숲트로이드 요술사 조합부터 알아보자면 그냥 6렙 조합에서 쓰레시를 추가해가지고 4바다랑 2파수꾼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쓰레시랑 노틸러스를 같이 써주는 게 2바다랑 2파수꾼이 같이 챙겨지면서 앞라인도 굉장히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냥 지금 성능이 정신이 나갔어요 얘네가 그래서 꼭 바다 요술사 조합이 아니더라도 쓰레시 노틸러스 이렇게 세트로 많이 챙겨가더라고요 그냥 둘만 딱 넣어도 버려지는 거 없이 시너지가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모든 아군 유닛한테 만화 회복도 좀 넣어주고 또 이게 시즌2에서는 마땅히 앞라인에 세울만한 게 애매해서 공수 밸런스를 맞추기도 힘든데 그냥 뭐 쓰레시 노틸러스로 앞라인에 세우면 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맞추면 7렙 기준의 숲트로이드 요술사 조합이 완성되는데요 이제 이 조합에 주의하실 점은 7렙 정도면 늑대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숲트로이드는 원래 늦어도 늑대쯤에는 좀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숲트로이드 가지고 리롤로 삼성작을 노릴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 삼성 마오카이랑 아이번이 또 너프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는 8렙 조합이 없고 그냥 딱 이렇게 7렙 조합까지만 있으니까 바다 요술사로 갈아탈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7렙에 오기 전부터 바다 요술사로 갈아탈 만한 유닛들을 슬슬 모아주시고 완벽하게 체제 전환을 하기 전에만 잠깐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게 그 바다 요술사 조합으로 3요술사를 챙겨가는 조합인데요 이번에 버프를 먹고 파수꾼이 좀 좋아져가지고 3요술사의 4파수꾼을 챙겨가는 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딜은 뭐 보시다시피 딱 봐도 별로 안 나오는데 파수꾼은 그냥 약간 CC기 컨셉으로 밀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바다로 계속 마나 채워주면서 CC기 계속 굴려주고 앞라인 유지력으로 공수 밸런스도 같이 챙겨가니까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조합입니다 아 그리고 브라움 자리에는 2성 붙은 나서스나 오른으로 4파수꾼을 챙겨주셔도 괜찮은데 이게 쓰레시 노틸러스 말파이트 이 정도면 앞라인은 충분하니까 솔직히 꼭 4파수꾼에 연연하실 필요는 그닥 없습니다 브랜드 같은 거 나오면 시너지는 안 예쁘더라도 그냥 4요술사에 3파수꾼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또 하나의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 6요술사 조합인데요 일단 6요술사를 7레벨 만들려면 요술사의 모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노틸러스가 지금 요술사를 주면 스킬 한 번이 씹히는 버그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스킬 나가는 소리 자체는 두 번이 나기는 하는데 이게 스킬 딜레이 설정을 안 넣은 건지 스킬이 그냥 바로 연달아 두 번이 나가버려서 나미 같은 경우는 헤일이 약간의 딜레이를 두고 두 개가 나가는데 일단 노틸러스는 지금 스킬을 동시에 두 번 쓰면 하나는 씹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쓰레시한테 요술사 모자를 주자니 이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7레벨 6요술사는 별로 추천하지 않지만 만약에 요술사 유닛들이 전부 잘 떠서 6요술사로 가실 거라면 좀 아깝긴 한데 쓰레시한테 요술사 모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잠깐 사바다를 깨버리고 말파이트한테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뭐 그냥 7레벨 조합으로 끝낼 것도 아니고 8레벨은 무조건 갈 거니까 그때 이제 다시 쓰레시 노틸러스 콤보를 챙겨주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8레벨을 찍게 되면 역시 3요술사로 갈 건지 아니면 6요술사로 갈 건지로 나뉘게 되는데 만약에 3요술사로 가실 거라면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술사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러전을 생각했을 때 신비술사를 좀 챙겨주면 아무래도 좀 상성상 유리한 것도 있고 보시면 유닛들 밸류가 좋아가지고 후반까지 가도 막 힘이 떨어지고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듭니다 원래 이게 이번 패치 전까지는 약간 바다 요술사는 그냥 무조건 6요술사를 챙기는 게 좋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앞라인을 좀 챙겨주려고 해도 그렇게 막 튼튼한 느낌이 들고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어차피 탱킹을 못 챙길 거면 차라리 그냥 딜에 몰빵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상대를 먼저 죽인다는 마인드로 6요술사를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좋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연구가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버프 때문에 좋아진 건지 아무튼 앞라인이 꽤 괜찮아져서 지금은 6요술사를 챙기는 거보다 이렇게 그냥 3요술사를 챙겨주는 게 더 승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권 기준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바다 요술사로 가실 거라면 이 조합을 맞추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미가 5코스트라서 빠르게 안 잡히신다면 나미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블라디를 넣어서 사바다를 챙기셔도 되고 상대 조합에 마법딜이 많다면 이바다로 낮추더라도 소라카로 신비술사를 챙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블라디랑 소라카를 둘 다 넣고 사바다랑 신비술사를 둘 다 챙겨주면서 탈리아나 브랜드 중에 하나를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6요술사를 선택했을 때의 조합인데 일단 6요술사는 무조건 요술사의 모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너지 자체는 앞에 쓰레시 노틸러스 놓고 그냥 요술사 6마리 넣으면 요술사 모자가 없이도 8렙에 완성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8렙까지 갔는데 앞라인에 쓰레시 노틸러스 이렇게 둘만 떡하니 세워놓으면 앞라인이 그냥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6요술사를 가실 거라면 말파이트한테 요술사 모자를 주고 아무리 못해도 쓰레시 노틸러스 말파이트 이렇게 3명을 앞라인에 세우는 게 6요술사의 최소 조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6요술사는 원래 브랜드가 딜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핫팩스 때문에 브랜드의 데미지 기대값이 17%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3요술사는 애초에 극딜보다는 CC기의 유지력과 꾸준한 누적 딜의 컨셉이라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근데 6요술사는 극딜로 빠르게 쓸어버려야 하는 컨셉이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 그냥 3요술사 루트로 타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바다 요술사 조합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조합의 핵심 유닛과 아이템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파이트인데 얘를 핵심 유닛이라고 다루게 될 줄은 지난 패치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튼 말파이트는 바다 요술사 덱의 앞라인을 담당하는데 역시나 탱킹템 중에서 가장 좋은 얼건이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얼건은 뭐 항상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막 2개 3개 껴주셔도 상관없어요 추가적으로는 얼건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얼심을 가져가거나 유령무이나 용발톱으로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탱킹을 챙기는 것도 괜찮고 이게 바다 시너지가 자동으로 만화를 채워주는 거라서 어그로도 빼면서 시간도 벌 겸 수호천사를 말파이트한테 주면 괜찮더라고요 막 수호천사가 있음으로써 스킬 캔슬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말파이트한테는 아닌데 보통 수호천사를 주면 말파이트가 아무리 못해도 평소보다 스킬을 한 번은 더 굴리더라고요 그래서 CC기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말파이트는 노틸러스랑 포지션이 완벽하게 겹칩니다 만약에 말파이트가 너무 늦게까지 잘 안 붙어서 템을 다른 앞라인 유닛한테 줘야겠다 이러시면 노틸러스한테 주시면 돼요 대신 노틸러스한테는 굳이 유령무이 용발톱 수호천사는 안 줘도 되고 그냥 딱 얼건이랑 얼심 정도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브랜드인데 바다유술사 덱의 핵심 딜러 유닛이죠 일단 모렐은 무조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브랜드가 이번에 핫핵스로 딜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차피 모렐은 체력비례 고정 데미지라서 그냥 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시감은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하나 정도는 챙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렐의 효율이 좋은 브랜드한테 반드시 챙겨줍시다 다음으로는 브랜드가 스킬을 더 굴리라고 만화수급용 쇼진을 주는 게 좋은데 일단 바다 시너지 때문에 첫 스킬을 굴리기도 다른 덱보다 수월한 게 있고 핫핵스로 딜이 떨어진 거 말고도 브랜드 만화통이 약간 더 커졌는데 쇼진은 뭐 어차피 만화통에 비례해서 채우니까 바뀐 게 없고요 요술사 덱으로 상성상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맹독 같은 경우도 최대 만화를 올리는 형식으로 들어오는 시너지라서 역시 쇼진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데캡이나 복원을 줘서 딜을 챙기는 것도 괜찮은데 3요술사 덱으로 가실 거라면 너무 막 억지로 우선순위를 얘네한테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속 CC기 걸면서 유지력으로 승부하다가 전투가 길어지게 되면 모렐로 불붙인 거만으로도 충분히 딜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막 브랜드한테 딜템을 이악 물고 챙겨주는 것보다는 선택권이 있으시다면 앞라인에 탱킹템을 챙겨주고 유지력을 늘리는 게 더 나아요 아 그리고 브랜드의 딜러 포지션은 신드라랑 겹칩니다 신드라 삼성각이 빠르게 나오고 브랜드가 주거라고 안 뜨는 판은 그냥 빠르게 삼성 신드라한테 템을 주고 연승운영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요술사의 모자 같은 경우는 육요술사로 갈 게 아니라면 솔직히 이제 막 억지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뒤집개가 나오거나 완품 초밥집에서 나온다면 말파이트나 나미 정도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9.23 버전의 두 번째 1티어 덱으로 바다 요술사 조합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딱히 삼성작을 안 해도 유닛들의 밸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덱파워가 괜찮아서 그런지 지금 제일 많이 보이는 조합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오전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общем unpackages 조금씩 지금